전 골프 선수 박세리 씨의 재단과 함께 세만금에 3천억 원대 관광 개발을 하겠다는 계획이 철회됐습니다. 박 씨 아버지가 제출했던 사업 의향서가 위조 의혹에 휩싸였기 때문인데요. 세만금 개발청은 1년 뒤에나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세형 기자입니다. 바다를 메워 마치 섬처럼 조성한 부안 쪽에 세만금 관광 레저 용지. 축구장 200개를 합친 것보다 넓은 1.6제곱킬로미터 면적으로 관광 사업 용도로 쓰겠다는 곳입니다. 정부는 재작년 국제골프학교와 해양골프장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현장은 잡풀만 무성합니다. 세만금 개발청이 뒤늦게 허위 사실을 확인하고 우선 협상 대상 지정을 취소해 사업이 물거품이 된 겁니다. 우선 협상 대상 지정은 당초 민간 사업자가 골프 여제 박세리 씨가 세운 비영리 법인인 박세리 희망재단의 도움을 받아 3000억대 골프 레저 관광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알고 보니 박세리 희망재단은 그럴 계획이나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박세리 이사장의 부친이 가짜로 꾸민 재단 명의의 의향서가 업체를 통해 세만금 개발청에 전달됐던 겁니다. 박세리 골프 아카데미를 하는 걸로 해서 우선 협상 대상에 선정하는데 기여를 한 거죠, 컨셉이. 그래서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해서. 업체가 제안한 사업 내용을 두루 검토했다며 우선 협상에 나선 시점은 재작년 6월. 그런데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 골프 관광 개발 사업에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 요청을 한 건 그로부터 1년이나 더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날조된 사업 계획을 제안한 사업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세만금 개발청. 관광 개발을 촉진한다며 100메가와트 수상태양광 사업권까지 혜택으로 내건터라 허술한 업체 선정에 따른 전체 사업 지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